춤인가? 어 왜 이렇게 느리게 가? 와 아 몇 도야 오늘? 벌써 두피에서 땀이 나 아 몇 도야 진짜 40도 되는 거 같아 폭염특보 아 우리도 킥보드 타고 싶어 난 면허가 없어서 킥보드를 못 타 자 이거 뺏어 타자 어 가와상 기능 Z650 운전면허 시험장 빨리 찍고 있는 거야? 여기가 차 지나가야죠 아 배관구이 니가 이렇게 달라요 너무 멀잖아 야 저기까지 아 나 배고파 아 방구 마려 아아 아 미니 난 숨이 너무 달려서 땅 마려아 헐이 웨이 셰트 안녕 여사 잘 보고 올게 저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올 때도 돌아와야 돼요 헐이 셰트 아 너무 더워 아 너무 떨려 나 어제 새벽부터 잠 안 와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유튜브로 보고 그냥 정면을 하기로 해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아 우리 했던 거랑 그대로 이거 검은색만 안 벌면 되겠다 좁은 길 개좁은데? 아 이게 좁은 길이라 수미씨 세리머니 뭐 하실 거죠? 저 엉덩이 흔들게요 꼭 봤으면 좋겠다 엉덩이 흔드는 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발터치 간점입니다 불합됩니다 네 운동이 안 나와 329번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터치 간점입니다 불합됩니다 3명 부른가? 3명 부른가? 힘인가? 그렇게 느리기가 예 붙었다 네 연습하신거에요 네 그 라인 그냥 공터에다가 그려놓고 CT로 연습하신거에요? CT로도 연습하고 울프로도 연습했어요 좀 빡세게 그려가지고 연습하세요 우리 진짜 굴절 코스만 연습했거든요 굴절 코스만 연습하거든요 굴절 코스만 연습하는거에요 마음이 10년 먹은 똥살이 나무 좋아 나 굴절 되게 찐다처럼 날렸는데 약간 이렇게 쪼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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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CT가 아닌데 근데 확실히 울픕하다가 CT 타니까 진짜 작다 엔진도 소리가 약간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아싸 면허증 생겼다 소감이 어떻습니까? 100점으로 통과한 기분은? 아싸 면허증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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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와우 아껴다 아껴 지금 한번 맹연습이 결과있죠 100점 생각보다 널널랬어 우리가 진짜 빡세게 연습했구나 싶더라고 아 다른걸 끊어가지고 신분증 사진이야 신분증 인증이야? 봐봐 눈탑 원동기 원동기 더워 좀 더워서 잘 붙어 연호가 생각보다 제일 쉬웠어요? 네 아 진짜 너무 쉬워요 아 아 잠시만요 아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왜 올라가야 되냐? 어 경찰서다 서울의 강남 경찰서 우리 합법적으로 달달해 어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어 후 한글 자막 유용 아 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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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